땡큐! 자, 가볼까나!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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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다고! 자, 준비됐지? 간다! 이쪽이야, 준비하라고! 으에에에! 귀찮구만! 으아! 졸려... 신세를 졌구만... 미안... 모두들... 어? 으에에! 야! 어? 이쪽이야! 으에에! 으에에! 적당히 이겨버렸네! 으에에! 으에에! 승리! 승리! 음! 좋은 곳이야! 마음에 들어! 흠흠흠! 낮점저기 좋은 곳은 어디 가나! 적당히! 적당히! 음! 나쁘지 않을지도... 으에에에! 괜찮지 않을까? 이걸로 시간을 벌 수 있어! 이쪽으로 모여! 방패라고! 다들 모여! 전방은 내게 맡겨! 내가 버티는 동안 공격해! 나한테 맡겨두라고! 소용없어! 선생! 이걸로 다시 한번 더 노력해볼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뭐... 1인 이상... 해야겠지... 으아엄... 귀찮지만... 어쩔 수 없네... 으아엄... 귀찮아... 으아엄... 적당히 하자고... 여유가 중요한 거니까... 하아! 더 강해져버렸나? 응? 나쁘지 않은데? 으에에에에엥! 이걸로 더 튼튼해졌구먼! 응? 좋은 느낌이야! 여기는 시원해서 좋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네, 선생도! 내가 필요하다고? 왜... 빈말이라도 고마워... 어? 빈말이... 아니라고? 아... 어... 응... 고... 고마워... 너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유가 중요하니까 말이야... 어서와, 선생! 여전히 고생이 많구먼... 여유! 어서 오게나! 일이 이것저것 쌓여있다고... 선생도 글자구먼... 어째서 이런 나를... 같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자구... 와... 고마워, 선생! 왜? 내 마음을 이렇게나 흔들어 놓는 건 선생뿐이야! 어... 내 생일? 뭐... 뭐야... 이 아저씨는 그런 거 딱히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그래도... 고마워... 조금 기쁘네... 에이... 에이... 생일이라니... 선생도 생일이 있었어? 농담이야! 당연히 있겠지! 축하해, 선생! 할로윈... 이라니... 별로 상관없지만 말야... 그러고 보니 선생도 할로윈 파티에 가는 건가? 어? 나랑 같이 가자고? 으에에... 영광인데...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먼...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선생! 으에에에에... 이 아저씨는 이런 날이 곤욕이라고... 반짝반짝하게 다들 들떠서는... 어? 가끔씩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라! 저버렸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 이리여... 기엄놓고 가자! 시작해볼까나... 뭐? 이런 결과인거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저게 고래라는 건가? 으에에엥... 굉장해! 이런 곳은 저 오마봐! 아... 저거 봐! 물고기야 귀여워 나 혼자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걸까 괜한 걱정이라고? 그럴까나